우리 주변에서 런닝맨 나간다고 하니까 우재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떨려가지고 살짝 물어봤는데 원래 형이면 이렇게 해라 조언도 해주고 할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야 내가 나와서 한 말도 못하는데 너한테 그래야 돼 우재가 너무 덜거든 아니 제가 SBS 공식채널에서 영상을 올렸더라고 이거 터쎄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야 사랑이야 사랑해 간심이야 간심 야 너무 좋았다 이거죠 너무 정겨웠다 이거죠 그럼 런닝맨으로 한방이었어요 그래 런닝맨 네 알았어 야 괜찮아 괜찮네 지금 다들 그래 다들 응성무성해요 우리 인기 많지? 인기 많지? 인기 많죠? 여자한테 생각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격이 안 좋나 그러면? 성격이요? 성격 제가 제법 좋아요 제법 좋아요는? 제법 좋아요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아 제법 좋아 정동구르네 리액션이 와 정동구르네 리액션이 와 정동구르네 리액션이 와 야 대박 근데 요 지금 우리 우석이 어깨 같은 경우 가방끈 절대 안 흘러내리는 거야 그렇죠 짜증마 타고난 어깨 타고난 어깨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 우재 어깨도 키에 비해서 넓은게 아니에요 우재는 거의 없이 태어난거지 어깨? 또 시작이에요? 우재 안색이 안좋아 오늘 머드파면 못같지 우재 안색이 안좋아 오늘 머드파면 못같지 둘이 쌓은 화이필 디임은 여기는 완성된거고 이제 귀도 올리더라 너 근데 오늘 왜 피부로 뒤집어졌어? 색깔이 수아 너 아프인 마시고 야 너 연습하고 와 너 아프지? 야 아프는 그냥 들어가면 돼 좀 하다가 할게요 너는 곧 한자리 온다니까 그만해 내가 이 형때문에 한 두개가 아니야 우재 아프다 쟤 칼슘 먹어야 돼 칼슘 야 잔에 안좋아 멘트 받아 멘트 받아 자 오늘 레이스 소개 드릴게요 규재가 애가 괜찮은데 애가 매력이 없다고 말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거야 친구 매력은 너무 있거든 인간적인 미가 있거든 인간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재가 그래서 우리쪽에서 좋아하는거지 너가 너무 좋거든 우재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거야 근데 내가 여자라면 너랑 안 살거 같아 아니 형 저는 우재랑 대접을 해봤잖아요 쟤 매력 없어 알잖아요 안돼요 쟤 어 맞아맞아 에어컨 에어컨 튄건가 이거? 너 에어컨 잠궈 이만 너 아파 이만 너 탈쇼 좀 가자 탈쇼 당뇨 없어요 당뇨? 이제 아픈데 근데 진짜 진짜 세찬이 매력있어 아 세찬이 있지 세찬이 진짜 매력있어 어떤 매력있어요? 세찬이는 일단 눈이 너무 예뻐 마스크하면 진짜 세찬이는 일단 눈이 너무 예뻐 마스크하면 진짜 아 또 아 또 세찬이는 타이밍에 세찬이가 또 왜 이렇게 쳐다봐 어 형이 형 왜그래 제가 부끄러워 많이 사가지고 눈 진짜 예쁘고 그리고 되게 자상해 소민이가 소민이가 약간 세찬이를 되게 좋아해 진짜요? 근데 왜 안 사기세요? 제가 세찬이 경험했잖아요 그 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매력이야? 사람들이 세찬이를 보고 다가갈 때 되게 안심을 하고 다가간다? 아 그렇지 근데 알고보니까 상남자 상남자 생각했던 이미지랑 아예 다른거죠 꼭 들어와 꼭 들어와 그거에 이제 이렇게 가는거죠 꼭 들어왔다가 그냥 못나오는구나 거의 이렇게 닫아버려 내가 내가 애교할게 세찬이 너 한계가 있어 오케이? 형 맞아 그게 있어 그게 있어 그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무석아 네 너 MBTI가 뭐냐 형 뭐였죠? ESFJ요 아니 제가 ESFJ 외우기 그것도 알아 근데 외우고 있어 우재는 뭐야 저는 ISTP 형 ISTJ죠 난 원래 잘 모르는데 한 번 해봤는데 이 형하고 똑같게 나왔어 아니야 오빠가 나랑 똑같이 나왔어 누나가 뭐예요? 근데 나 옷을 뭐 INFJ INFJ 오빠가 나랑 똑같이 나왔어 지효 좀 신경 좀 써라 지효 나랑 똑같아 아니 아는데 내가 여기까지 외워야 되냐? 내가 여기까지 외워야 되냐? 아니 그래도 내가 지효도 이제 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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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아서 팬이 되는 거야 저기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세찬은 손님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 또 그런 또 객관적으로 본 거야? 그럼요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눈빛을 안 나면 그냥 본 건데? 거의 특히나 우주의 애를 갈고 들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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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한 애들 오랜만에 길쭉한 애들 오랜만에 형의 재미를 유경 길쭉한 애들 좋아해 허당 애들 좋아해 아니 뭐 나는 나는 그래요 나는 뭐 저기 종국이하고 지효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난 근데 혹시 몰라 둘이 만나고 있을지 내가 종국이하고 내가 얘기했죠 둘이 만나고 있으면 이렇게 못해 둘이 결혼하면 대형TV에 맹재국까지 얻는다 미안해 형 미안한데 그냥 오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초대 안으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너 또 초대 안으로 간다 역시 진자는 마지막의 치진 오우 뭐야 귀엽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수석은 나온 것 아니야? 아이고 우제다 우제 긴장가 крут 나 아니다 지금 봐 남자들이 싸움 야 나 놀리지마 형 너무해 조심해 아 Sü빈아 keep 얘가 못 먹으면 다 못 먹자 유정이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 여사친이 그 여사친이 엮이도면 컷했다는데 성운전에! 이렇게 할게. 어? 최선무! 자, 이리와. 자, 우리 휴전합시다. 거의 꽝 아니야, 꽝!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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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난 괜찮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주일 이벤트를... 아, 나 일단 이벤트가 너무 싫은데. 아, 오빠게 좀 생각하지 마. 몇 번은 만날 수 있어요. 한 달간? 안 돼, 아직. 사고나. 한 달, 한 달. 한 달은 안 돼.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길래? 아니, 한 달은 안 되지. 시뮬레이션 다 안 되니까 뽀뽀하는 것도 안 돼.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얘기 들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애인과의 1주년 기념일. 애인이 특별히 예약했다며 고급 호텔로 나를 초대한 상황. 호텔방이야? 호텔?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텔 방문을 여자 내 취향으로 꾸며진 방 안에 애인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며 선물까지 들고 나온다. 감격에 차 눈물이 글썽하는 순간 그 뒤에서 갑자기 내 친구가 축하한다며 초가 꽂힌 케이크를 들고 두다. 아, 친구는 없어야지. 케이크를 들고 두다. 아, 친구는 없어야지. 친구는 없어야지. 아니, 둘이 왜 있어 호텔에. 둘이 왜 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이 있지 않아? 자, 자, 잠깐만. 자, 잠깐만요. 알고 보니 애인이 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나 몰래 한 달 동안 연락을 주고 받으며 단둘이 함께 이벤트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너무 과해. 근데 저게 하루면 하루 몰래 만나서 한 거면 너무. 그래. 괜찮지. 한 달은. 매일 맞는 거 아니잖아. 정이 너무 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해도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 달이면. 한 달은 좀 과하지. 얼마나 거대하게 하려고. 한 달은 매일 얘기하진 않겠죠.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뿐만. 아니지, 아니지. 자,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이면 약간. 이건 정 싸요. 이거 무슨 뭐 대형. 이거 봐라. 이거 이후에 얘기를 예상 못 하겠어? 갑자기 그런다고. 아, 저기 너무 도와줘서 고맙고. 우리 여자친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사 한 번 제가 한 번. 같이 먹으면 여자친구. 그래. 내가 볼 때 한 달 준비하잖아요. 한 쪽은 운다. 이 이벤트 끝나고 한 쪽은 울어.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없나 봐요. 아니. 다들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없나 봐요. 아니. 뭐가 없나. 뭐가 없나. 야, 실례. 야, 우리 다 믿어요. 믿을 수 있잖아요. 믿어줄 수 있잖아요. 믿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나 몰래. 아무리 좋지만. 금방 인자 만나봐야 돼, 인마.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입장들이 되게 초조하신 분이 많이 많고. 아니, 그건 안 돼. 그게 만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저는 근데 사실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한 달간을 준비한 거잖아요. 네. 결론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했다. 어.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게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게 결국 위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석아, 이걸 생각해 봐라. 잘라서 그래. 우석이가 잘 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형,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진짜 그래. 형은 토론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토론인데 가만히 있어요. 남의 의견을 피록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너만 얘기하잖아, 지금. 너만. 제가 지금 우석이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석이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우석의 가장 친한 친구. 진짜 친군데 우재를 우재를 불러다가. 우정이면 가능해요. 우재 아니지. 우정이면 가능해요. 우재 아니지. 우재 말고 좀. 우재 말고. 우재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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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말고 더 잘라냈어. 우재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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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위험해. 저기 있잖아. 걔 누구와서. 아니, 박보검은 말고 저 누구와 저. 아니, 보검이 말고 저 누구와 저. 누구누구누구. 아니, 저 해도 돼요. 주혁이. 주혁이. 또 남주혁이야. 남주혁이야. 주혁이, 주혁이. 남주혁이. 남주혁이 조금 취하더라. 우리 척관 나오더라고. 남주혁이야, 남주혁. 남주혁은 빼주세요, 여기서. 자, 이제 두 번째 걸 해볼 차례인데.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이런 상황. 실제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화도 돼요? 신화도 돼요? 신화 있어? 바로 있어, 생각나는 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엄청 싸웠어요, 옛날에. 그래, 그래, 그래. 뭔데? 얘기 좀 해줘 봐. 얘기로 할게요. 자, 20대 어느 밤이었어요. 이제 남자친구가 친구랑 친한 여사친이랑 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자차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단둘이에요? 여럿이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집 방향이 같으니까 그 여사친 차로 남자친구가 나를 데리러 와서 우리 같이 집에 너 내려다 주겠다 밤이 늦었으니. 그래서 그래, 저도 아는 친구고 하니까 뭐 한두 번 봤어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여사친이랑 남자친구랑 그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그 여사친이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집은 그때 일산 쪽이었고 남자친구는 상암 쪽이었는데. 그런데요? 그 여사친이랑 같이 저를 집에 발에다 주고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히 거기서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리지 않고 갑자기 내리지 않고 갑자기 소민아 너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나서. 그 차로? 그 차로 조수석으로 앉아서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옮겨 타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고 그 여사친이 옮겨 타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고 그 여사친이 그 여사친이 그 여사친이 그 여사친이 옆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조수석에 앉아서 옆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조수석에 앉아서. 그런데 진짜 소민이 네가 진짜로 사귀었던 거야? 어? 나는 뚝 씨. 사귀었지. 둘이. 둘이가 원래. 거기에 올 때까지였는데.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참다가 내가 이상한가.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공공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참다가 다음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 그거 좀 기분 나빴다. 왜 너 굳이. 네가 왜 대신 운전을 하냐. 운전을 하냐. 그런데 자기는 집에 바로 못 간 이유가 그 친구한테 받을 게 있었대요. 생일 선물로. 옷 같은 거를 받을 게 있어서. 그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가려고. 그런데 왜 네가 운전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운전 그냥 해보고 싶다고 했어. 해보고 싶다고. 왜? 그 차를 그냥 운전을 해. 차가 좋았구나. 그럴 수 있어. 차 좋아하는 사람은. 그랬다. 너가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같이 내려서 네가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그랬어야지. 그리고 타고 가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왜 자리를 바꿔서 네가 그 차를 운전하냐. 나는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런데 저를 이해 못 하더라고요. 소녀야 너랑 친했어 그 여사친이? 아니요. 그냥 얘기만 많이 듣고. 저는 이제 한두 번 본 게 다예요. 잠깐. 근데 애초에 여사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적어도 그 단지를 벗어나서 바꾸든가. 그렇지. 아니. 그건 나쁘지. 그게 더 나쁘지.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벗어나서 많이 보면 모르잖아요. 아니. 이게 더 나빠. 저는 원래 괜찮은데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자리를 바꾸는 게 뭔가 되게. 이거 봐봐. 이게 막상 소민이로 대입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기분 나쁘지. 내가 생각해봐. 내가 고마워.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데려다주시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내 여자친구가 그 녀석이랑 자리를 바꿔서 운전을 해요. 석진영이면 어때요 석진영이면.